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수능 대비 지구과학원 9월 모평에 관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에 계신 수많은 풍만이 여러분들 모의고사분들은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9월 모의고사가 끝이 나면 항상 되게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조급했을 것이고 또 불안해하는 자기신의 모습을 보면 조금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모의고사까지 봤는데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으면 더더욱 자존감은 떨어지겠죠 하지만 우리 꼬마애들 그런 생각 하지 말라고 말은 하지만 그걸 한번 이겨내봅시다 여러분 잘 달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잘 이뤄냈고 치러냈습니다 이 모의고사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수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되기 때문에 9월 모평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그리고 내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성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풍이가 9월 모평 이후에 어떻게 우리 꼬마애들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특징이 있었으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모평 우선은 단원별로 문제를 보게 되면 6, 7, 7, 6개, 7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9월 모평에서 좀 봐줘야 될 문제는요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가 이 3단원 대 3단원에서 4문제나 오답률이 굉장히 높았던 그러한 단원 너희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단원이 바로 3단원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 3단원에 대한 틀렸던 문제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다짐으로 오늘도 잘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요 모의고사 문제가 그렇듯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꼬마애들이 조금은 까다로운 문제가 있었고 특히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꼬마애들이 보도 듣도 못했던 그러한 자료가 딱 하니 나오면서 체감 난이도는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그것이 20번 문제에 대한 어떤 중압감이 있거든 맨 마지막 문제가 아주 아주 어렵다라고 느끼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1번부터 11번까지는 얘들아 좀 무난했던 문제들이 있어요 세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드디어 이게 수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우선 얘들아 장풍이가 9월 모평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한번 어떠한 반성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기본 개념이 정말 충실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2번 같은 문제에 들어 오답률 5위였던 문제인데요 우리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보면 주계열성이 끝난 단계라고 나오거든 주계열성에서 적색거성으로 넘어갈 때 그 과정 속에서의 기본 개념들이 얼마나 잘 머릿속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느냐를 안다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헬륨의 수축에 의해서 수소 외곽층에 대한 수소 핵융합 반응 바깥쪽에 수소의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 이것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는데 좀 아쉽죠 다음 14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구력이라던가 지속력에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별의 물리량에 대한 공식 세 가지는 꼭 좀 기억하고 시험에 임해라 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슈테반 볼쥬만의 법칙에 의해서 얘들아 시그마 T 사승 광도라고 하는 건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사승 그래서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고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 그리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T 제곱분의 루트 L 이거 꼭 세 가지는 꼭 좀 외우고 가라고 해가지고 얘들아 봐봐 이게 왜 오답률이 난 1이었는지 사실 내가 조금 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계산하기 너무 편해 81 루트 10 제곱에 제곱하면 얘들아 100이 되고 얘는 어머 얘는 루트 하니까 9가 되고 조금 이렇게 간단했는데 너희들이 아직은 연습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니었을까 기본 개념을 조금만 더 탄탄하게 다져보는 것이 9월 모평의 핵심이다 다음 자료 해석 쫄지마 쫄지마 제발 우리가 얘들아 7번 같은 문제 오답률 사이 문제였는데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고지자기만 나오면 얘들아 그냥 쫄아버려 내가 제일 못하는 부분이에요 막 저 이런 거 제일 못한단 말이에요 막 그리고 얘들아 마음에 위로를 하죠 어떻게 위로해 에이 한 문제 틀려도 돼 한 문제 틀려도 1등급이야 두 문제 괜찮아 세 문제까지 괜찮아 그럼 2등급이야 괜찮아 괜찮아 자기를 위로해 그러지마 너희들 얘들아 만점을 향해 가려야지 왜 자꾸자꾸 하나 틀려도 돼 왜 이렇게 자식이 자기 자신에게 후회해 어? 나중에 그러다가 자기 자신에게 후하다가 진짜 너희들이 후회한다 다 맞춰야 돼 이런 고지자기도 얘들아 마찬가지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지계가 지금 현재 30도 위치에 있다 그럼 어떻게 얘네들을 내린다 올린다 우리가 연습했던 것에 대한 자료 해석 절대 쫄지 말고 자료 해석만 하게 되면 아 여기에서는 남쪽으로 내려왔다라는 것 이것이 키포인트였었죠 되네 자 또한 오답률 3위 문제였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는 우리가 이건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거리는 1AU라는 걸 꼭 명심하라고 했었고 중심별의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폭도 좁다라는 것 중심별의 광도가 태양보다 더 작다라는 걸 우리가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료를 보면서 쫄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는 1.000과 0.992가 왜 나왔을까를 꼭 좀 봐달라는 것입니다 자 밝기의 변화 폭에 따라 0.008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전체 1분의 0.008에 대한 밝기 변화가 있다는 것은 바로 중심별의 면적에 대한 행성의 면적 밝기 변화 폭을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이제 추론해서 문제를 풀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장풍이가 무조건 연습하라는 것 중심별의 공전과 외계 행성의 공전에서의 T1, T2, T3 이거는 꼭 좀 이 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었습니다 이것도 좀 잘 되었었다면 이 문제도 조금은 맞을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멘붕이 됐었던 문제가 바로 20번 문제였을 거예요 오답률 2 문제였는데 자 여기 있는 자료들 같은 경우는 얘들아 어떤 가정을 한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부피가 점점점 증가되게 되고 여기서 파장이 점점점 길어진다라는 것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생소한 자료라도 얘들아 너희들이 이러한 자료를 딱 보면 왜 120억 년의 5분의 1 80억 년의 2분의 1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을까 이 숫자를 가지고 뭔가를 응용하라는 문제구나 라는 그 출직 의도를 좀 파악을 해 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의 지남에 따라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라는 그 기본 개념을 밑으로 깔고 보기 디귿을 해석했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었죠 하여튼 우리가 이제 모든 모의고사는 끝이 났고 우리는 이제 실전을 통해서 갑니다 그런데 9월 모의고사에서 장풍이가 한 가지 교훈을 좀 말씀드리면 얘들아 지구과학1의 문제에서 나오는 힌트 있잖아 그 힌트는 얘들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예를 들어볼게요 16분의 1 이하인 점토는 얘들아 수능특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6분의 1 이하인 점토인데 얘들아 디귿 보기에 뭐가 나왔냐면 여감칭이라는 것이 나와요 문제만 제대로 잘 봤어도 보기가 틀리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 이것도 주계열 단계가 끝난 이후라는 문제의 조건에 힌트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 생각대로 문제를 풀게 돼요 마찬가지로 태풍의 눈이 관측소를 통과합니다 태풍의 눈 주변 부에 그래 강한 상승기류가 나타난다는 것 태풍의 눈이라는 그 문제의 힌트를 제대로 알고 문제를 풀었어야 된다는 것 마지막 20번 문제도 마찬가지 20번 문제도 우주의 크기에 따라 파장이 비례하여 증가된다 라는 것까지 즉 문제에서 나오는 힌트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너희들 생각대로 문제를 풀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그러므로 문제를 꼭 꼼꼼하게 그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찌 됐고 저찌 됐고 이제 우리는 수능을 향해 달려갑니다 수능을 향해 달려갈 때 이제 남은 기간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개념 반복 개념은 얘들아 무조건 선생님이 알았습니다 장풍이가 말했듯이 수능 전날까지 봐야 돼요 그렇죠 왜 사람 자꾸 까먹어 까먹으니까 얘들아 잊을만 하면 또 보고 잊을만 하면 또 보는 거야 자꾸자꾸 자기 어떤 개념의 구멍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그 구멍을 자꾸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개념을 반복하자라는 것 두 번째 수능 연계교제에 우리가 기출문제라던가 EBS 수특수환에 관한 문제들 있지 그 문제들을 꼭 한 번씩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 자기 스스로 풀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문제를 잘 읽고 아까 말했듯이 문제 속에 있는 조건을 잘 활용해야지만이 자기의 생각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다음 관리 자 이제는 우리가 관리와의 싸움입니다 자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문제를 잘 풀어냈느냐 한 문제당 1분씩 어떻게 시간 배분을 잘 할 것이냐 또한 멘탈 어려운 문제 20번 문제가 나왔습니다 와우 어려워 이걸 찍어마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멘탈 관리도 지금부터 우리는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력 버텨야죠 우리 풍만이들 버팁시다 9월 목표이 끝났고 이제는 뭐 민속 대명절 추석도 있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날 수능만 앞만 보고 우리는 한 번 달려볼 것입니다 체력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돼요 컨디션 관리도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은 이런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지휘력 어퍼컷 스스로 이제는 시간 멘탈 이런 관리까지 꼼꼼하게 신경 쓰면서 우리는 이제 서서히 마무리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직 내가 실력이 마무리를 할 단계는 아닌데 라는 풍만이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얘들아 그날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풍만이들이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우는 것이 바로 마무리입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리면 문제도 또 한 번 다시 자기 자신이 풀어보고 내가 기본 개념이 조금은 부족하다 그러면 이 단원에 대한 기본 개념을 다시 한 번 채워보며 계속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이 바로 마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그날을 위해 달려주시고요 자 9월 모평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장풍이가 알려준 방법 그리고 문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꼭 머릿속에 잘 기억해 뒀다가 우리 지휘력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 번 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풍만이들 끝까지 응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우리는 힘을 내고 버팁니다 오늘도 힘냅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냅시다 풍만이들 포에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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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